또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오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. 이번 장터에는 임실군, 상주시, 태양군, 강릉시 등 총 12개의 자매결연지에서 직접 생산 가공한 과일, 한과, 송편 등 40여개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강서구 홈페이지 내 추석 직거래 장터 배너에 접속하면 자세한 판매 품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직접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또 추석 명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성숙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지역 내 소매 점포, 편의점 등의 가격 표시제를 지도 점검합니다.